강서구가 청사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비대면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. 터치형 스크린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은 강서구청 본관과 별간 1층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설치됐습니다.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에서는 청사 안내뿐 아니라 청사 내 구조, 부서 좌석 배치, 전화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 조직 개편이나 인사이동 때에도 간단하고 빠른 업데이트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. 강서구는 구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풍성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 내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.